베리를 타고 말레이그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땡큐. 한국말이 아무 때나 나와. 저기 베리가 있는데, 와, 되게 크네요. 저 배를 타고 한 30분 가면은 말레이그를 도착할 거예요. 같은 숙소에서 만난 줄리아나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와, 배가 엄청 크다. 어우, 진짜 신기하다. 땡큐 처음 가보는데. 화장실도 있고. 와우. 안녕하세요. 와, 카페도 있다. 너무 excited.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야. 뭐야, 너무 신난다. 사람들 다 신나는 것 같아요. 아, 30분 밖에 못하는 게 좀 아쉽네. 봐봐. 저쪽은 그쪽으로. 그쪽은 그쪽은... 네. 아, 여행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행이 있었어요? 아, 여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행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레이고 갔어요, 탁시가 귀찮아요 배를 타고 가면서 밖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네요 와 차도 이렇게 실었어요 자동차들이 먼저 내리고 있어요 드디어 말레이고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헤리포터 다리를 건너는 징기기관차를 드디어 보게 됐네요 와 브리티쉬 에어 에어 기차 사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한 3시간 이상 남아서 어디에 앉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피쉬암프라이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여행도 여행한테 멋진 줄 알아요 드디어 웨스트 타일랜드 라인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여행에 있는 사람들도 다리 벌려서 난리 났어요 사람들 다리 벌려서 난리 났어요 클렌징한 다리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득한 다리 아유 아유 흐흐흐흐흐흐흐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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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